바이올린도 한 번 조금 바이올린, 바이올린 보여주세요 아니 이번에 그 바이올린으로 춤을 추잖아요 그냥 바이올린 이렇게 연주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바이올린, 바이올린으로 좀 우리가 익숙한 노래를 좀 알아가지고 연주 좀 해줘요 그런 CF들 많이 나오는거죠 그런거 해줘요 그래 미숙한 노래 그래 이런거 하나 해줘야지 돈까스요? 네 정화씨 돈까스 좋아해요 멋있다 이런거 하나 해줘야지 사실 컬트도 이번 공연 때 선보이 재미있게 그냥 뭐 다같이 할 수 있는거 좀 하나 한번 한번 해주세요 노래가요 이 세상에 되게 비슷한 노래가 되게 많아요 비슷한 노래를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면서 쫙 앞으로 노래 우정의 무대 있잖아요 우정의 무대 그리운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때 시작 빨간 립스틱 엄마 얼굴 고고하며 반깊은 카페의 여인 어머니 내 어머니 그리운 내 어머니 찬 찬 찬 다 똑같은 노래야 다 똑같은 노래야 그리운 내 어머니 고고하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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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제주가 진짜 이런거 다 해주는거에요? 그럼요 저희도 있어요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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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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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씨가 예? 왜 애를 놀라게 해요? 인터넷에 있는 거냐고 그래서 예? 인터넷에 있는 거냐고 그래서 예? 인터넷에 그거 200만 뷰야 그거 오랜만에 해보려고 그럼 바로하고 진영이가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니 사실 그